안녕하세요. 저는 설계사무소 메스타디스의 조민석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설계한 스페이스K 미술관이고요. 이 미술관은 특별하다면 저희가 앞에 있는 공원과 함께 설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실시로 주는 공간이죠. 접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저희가 이런 굉장히 개방적인 입구를 생각했어요. 그래서 주변 건물들에서는 이렇게 나지막하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 아치 자체가 또 구름다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양쪽으로 제 왼쪽으로는 렌트로에서 올라가고요. 경상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계단으로 해서 올라갑니다. 그러고 나면은 올라가면은 또 조금 녹진 않지만 또 시원한 경치가 펼쳐집니다. 그래서 공공공간에서 어떤 예술, 어떤 문화적인 어떤 활동들이 총매가 돼가지고 이 지역과 또 서울 전체의 어떤 주민들의 삶에 풍요로운 어떤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랑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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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